장애인 전용 구역에서 장애인 스티커까지 굳힌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너무 멀쩡해 보였을 때 이걸 차량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성 전용 주차장인데 멀쩡해 보이는 남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 이때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차장에는 기본적인 칸 말고도 장애인 전기차, 경차, 여성 전용 그리고 노약자 보호 등등 다양한 주차칸들이 있습니다 이 주차칸들이 과연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오늘 각 구역마다 어떻게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쓰심 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분홍색으로 그려진 주차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주차칸은요 보통 조금 더 넓거나 출입구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성 우선 주차장인데요 여성 우선 주차장에 남성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 처벌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는 걸 굳이 만들었을까요? 한때 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에 보도되곤 했었는데요 주차장 CCTV 사각지대나 아니면 어둡고 흐미진 곳을 피하기 위해서 좀 밝고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여성들이 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칸을 만든 겁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주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여성 전용 주차장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 우선 주차장에는 남성 운전자가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조금 양보해 주시면 좋겠죠 이 외에도 특별 주차구역이 다양하게 더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공간이 넓어서 차에서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전용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없어도 주차는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주차는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노약자 배려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공간도 노약자, 나이가 많으신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곳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경차 우선 주차구역인데요 법적으로 경차 보급을 위해서 주차 공간의 10% 이상을 경차 또는 친환경차가 주차할 수 있는 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경차 우선 주차구역은요 일반 주차 공간보다 조금 작게 그려진 공간으로 1000cc 이하의 승용차, 상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 공간은 과태료는 내지 않지만 타인에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그러므로 최대한 배려하고 양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인데요 보통 출입구 근처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칸에 비해서 휠체어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차 가능 표지가 반드시 차량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나 아니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됐거나 변조된 혹은 대여 양도된 표지를 부착하였을 경우에는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표지가 정상적으로 잘 부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차 안에 장애인이 동순하고 있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주차하시면 안 되는 구역은요 바로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요 전기차 충전 방해법에 의해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외에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전기차 충전 구역에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장기간 충전이 끝난 후에도 주차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 차량을 위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그리고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쌓아주는 경우 그리고 충전이 다 끝난 후에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충전 표시 또는 충전 안내문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 차는 전기차니까 그리고 충전기가 꼽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급속 충전의 경우에는 1시간 그리고 완속 충전의 경우에는 14시간이 경과되어도 차량이 이동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긴가민가 헷갈렸던 특별 주차 구역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특별 주차 구역 중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특정 운전자를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주차하지 않고 조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특별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알 수 있으신 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 magazine 휴대전지 두 분의 주차 구역 1.5 위대 pandemii 5.5 위대 유과 6.6 위대 6.6 위대 6.7 위대 7.8 위대 7.8 위대 9.8 위대 10.8 위대 11.9 위대 10.8 위대